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느림보 거북이가 그 빠른 토끼를 이길 수 있었는가 그걸 재밌게 분석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느림보 거북이가 어떻게 그 빠른 토끼를 이길 수 있었느냐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상대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토끼는 상대방 거북이를 상대했지만 거북이는 토끼를 상대한 게 아니라 결승점을 상대했다는 게 결승점까지 완주하는 것이 그의 목표지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게 승리의 비결이다 그러면서 바로 연이어 같은 맥락에서 그러다 보니까 토끼는 계속 상대방 거북이를 의식하면서 시합에 임했지만 거북이는 상대방 토끼가 아니라 결승점을 향해서 그의 시선은 항상 결승점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토끼가 거북이를 이길 수 없고 거북이는 토끼를 눌러 이길 수밖에 없었다 이 간단한 것도 뻔한 이야기지만 참 이게 주는 메시지가 저에게 많은 교훈이 됐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토끼가 되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상대방을 초점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완주지점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자기의 걸음으로 그렇게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어느덧 그 너림부 거북이 같은 우리 인생도 토끼 이상으로 그렇게 인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그렇게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